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SBS CNBC는 지난 3일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허술한 휴가관리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아서 일부 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연차수당을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간 이후 코레일이 실태 파악에 나섰는데 추가로 드러난 부정의심 사례만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 황인표 기자입니다. 일부 직원들이 대리 서명을 통해 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연차수당까지 챙겨갔다는 보도가 나가자 코레일은 지난 8일부터 자체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수도권과 대전, 부산과 호남 등 4개 철도 차량 정비단 2,600여 명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출근부 조작이나 무단 조퇴 등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감사 기간은 12일까지였는데 부정의심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 조사는 17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처음 문제가 제기됐던 대전 정비단의 경우 감사 대상 직원이 500여 명인데 400여 건이 넘는 부정의심 사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정비단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코레일 사원증에는 일부 지하철 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칩이 내장돼 있는데 이용 기록이 남습니다. 그런데 출근부에는 출근했다고 서명이 되어 있고 엉뚱한 곳에서 지하철 이용 기록이 남은 경우가 다수 발견된 겁니다. 누군가 출근 서명을 대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코레일 측은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취합해 해당 직원들의 소명을 요구하고 다른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필적 감정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는 다음 달 말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네, 이 코레일 감사 내용 취재한 황인표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우선 지난 3일에 보도했던 그 내용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죠. 이게 이 같은 문제가 처음 적발된 게 5년 전, 그러니까 지난 2014년이었죠? 그렇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휴가를 가면서 출근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을 하고요. 나중에 돼서는 연차 수단까지 받았던 게 문제가 된 거였는데 열차 정비업무를 맡은 정비단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명만으로 출근하기는 하다 보니까 대리 서명을 해놓고 휴가를 가고요. 나중에 서류상에 휴가가 잘 남게 되겠죠. 이런 연차 수단에 대해서 연차 수단 보상까지 받은 건데요. 당시 저희와 인터뷰를 했었던 제보자의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출근을 안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대리 사인을 서명을 해줘도 수작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출근한 사람처럼 되니까 그 다음날 출근해서는 관리장한테 점심을 산다든가 이렇게 해서 부패 행위가 많이... 지금 보시는 나 씨의 제보로 감사가 시작이 됐고요. 결국 해당 직원들은 간본과 함께 부정하게 받은 연차 수단을 모두 토해내야 했습니다. 그 일이 발생했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전인데 문제는 아까 나 씨가 얘기했던 수기 서명 저게 계속 방치되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보신 것처럼 단순 서명만으로 출근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던 건데 문제가 불교졌던 2014년 이후에도 시스템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서명만으로 출근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됐다는 게 코레일 직원들의 얘기였습니다. 뒤늦게 저희 보도로 감사가 시작됐지만 뒷북 감사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3일 보도했을 때는 적발된 한 건 이외에는 같은 의심 사례가 없다는 게 코레일의 공식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겠어요. 때마침 이달 초에 취임한 송병석 코레일 사장도 청렴과 직원들의 기강에 대해서는 관용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즉 기관들의 근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으니까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철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정을 저지른 직원들에 대한 조치가 우선일 거고 문제가 있는 시스템에 관련해서 개선도 반드시 뒤에 따라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황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1만 2천여 개를 중소·중견 기업들에게 개방하고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삼성전자가 오늘 기술설명회를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함께 비즈기술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87개 사회 경영진과 연구원 등 1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산 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술 30건이 소개됐는데요. 증강현실, 인공지능 기반 주문로봇 등 4차 산업과 연관된 기술이 소개됐습니다. 또 삼성전자 실무진과 대학 교수의 기술 트렌드 특강도 진행됐습니다. 네, 그 행사에서 상담도 따로 진행이 됐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소개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의 미팅도 주선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특허 개방인데요. 삼성전자가 개방한 반도체, 모바일, 가전 등의 특허 1만 2천여 건에 대한 이전 상담도 실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무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사뿐만 아니라 전혀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도 삼성의 특허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비즈 기술 설명회는 지난해부터 개최됐는데요. 삼성은 올해 두 번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윤형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단추들이 하나씩 꿰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4천억 원 규모의 연구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연구체에 다양한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권세욱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사들인 4천억 원 규모 연구체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됩니다. 이자만 지급하면 원금을 무기한으로 상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만한 조건은 이 연구체를 내년부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 주식의 20% 가까운 규모입니다. 산업은행에 의지가 들어가 있는 전환 요건인 거죠. 이제는 빨리 전환할 수도 있다. 산은행 연구체는 다목적 카드입니다. 우선 1천 퍼센트가 넘던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이 앞으로 720%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새 주인의 부담을 미리 덜어준 겁니다. 기존 주주들도 반깁니다.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만일 매각 작업이 잘 안 풀릴 경우 채권단이 주식 전환을 통해 직접 매각 주체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자본도 확대시켜주면서 주식을 전환하는 경우에 산업은 길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여기에 인수자가 이자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 지분 확보를 위해 연구체를 상환하면 산은행은 자연스럽게 그동안 쏟아부었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SBS CNBC 권세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개인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주거래 은행이 있습니다. 지자체 금고, 이게 시청일 경우에는 시금고라고 흔히 부르는데 은행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치열한 경쟁은 좋은데 그 경쟁을 고객돈으로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먼저 임종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입찰 과정에서 지출한 협력사업비 내역입니다. 농협이 3년 연속 500억 원 이상을 쓰면서 1위를 유지했고, 그 뒤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잇고 있습니다. 협력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관리와 운용을 맞는 대가로 해당 은행이 운용 과정에서 나오는 투자 수익의 일부를 출연 형태로 지원하는 돈입니다. 문제는 은행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비용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방은행 가운데 하나인 대구은행은 60억 원대 후반이던 비용이 지난해에는 50% 가까이 급증하면서 100억 원에 육박했고, 기업은행도 지난해 50억 원을 넘어서는 등 매년 비용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개인이나 기업 등 금융 소비자들에게 떠넘겨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과당 경쟁의 문제점은 금융 소비자들이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때문에 은행들 간의 과당 경쟁도 제한하고, 사실상 리베이트로 변질되고 있는 협력사업비 지원 시스템도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은행들이 이 지자체 금고를 따내기 위한 경쟁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높은 출연금을 입찰 때 써내면 은행의 이익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이 같은 출연 경쟁이 끊이지 않는 건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은행이 이 시금고, 지자체 금고 이런 걸 따냈는데, 왜 이렇게까지 혈안이 돼 있는 건가요? 은행 입장에서는 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또 상징적인 이점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자체 예산을 관리하는 금고 직위가 되면 공무원 같은 우량 고객들을 확보할 수가 있고, 지자체 아래에는 또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있거든요. 이들 영업기관들을 또 새로운 어떤 영업 환로를 또 개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상당히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지난해 서울시 금고 입찰 과정, 이 사례가 이러한 현상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104년 만에 서울시 금고 직위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었는데, 바뀌는 데에는 출연금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게 은행권 전반에 파다하게 퍼진 그런 입장입니다. 이때 신한은행이 출연금으로 써낸 게 3천억 원 넘게 써냈거든요. 기존의 주인이었던 우리은행이 1,400억 원 적어낸 것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불어난 금액이거든요. 이 때문에 급기야는 금고직위 경쟁에서 탈락한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요. 서울시도, 그러니까 지자체가 출연금의 눈이 너무 먼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평, 불면 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조금 더 문제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 같은 게 비자금을 조성했다, 소송전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은 극히 일부의 그런 사례들이긴 합니다. 금고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은행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고요. 또 금고 선정을 위한 로비성 자금을 비자금으로 따로 별도로 조성하는 등의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예를 들면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인천시금고로 선정되기 위해서 로비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올해 1월에 지점재앙이 징역 1년, 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거든요. 이런 출연금 과열이 문제인 점이요. 결국 이러한 출연금 자금이 고객한테서 거둬들인 예대마진에서 현금성 지원으로 나가는 게 있고, 또 과도한 지출이 결국에는 은행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날의 행정안전부도 출연금, 협력사업비 배점을 기존에는 4점이었는데, 이를 2점으로 낮추고 금리 등의 어떤 다른 부분의 배점을 높이는 내용으로 새로운 금고 선정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평가 기준에 돈을 많이 내는 게 높은 점수를 받는 이런 기준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것부터가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그러면 이게 개선이 됐으면 출연 경쟁이 좀 나아진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평가 기준 하나 바뀐다고 해서요. 이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바뀌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점을 줄이기는 했지만 은행들이 다른 항목에서는 거의 변별력이 없거든요. 변별력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출연금에 배팅하는 현재 관행들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도 이를 문제라고 보고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금융당국은 은행법상 협력사업비를 고객에 대한 부당한 현금성 지원으로 보고 리베이트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에서는 또 일종의 대안으로 금고를 선정하는 기구의 독립성을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도 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도 지자체 의원 등으로 구성이 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 구성원들을 좀 더 다양화하는 방식들을 포함해서 심사의 공정성, 독립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러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규준 기사 수고했습니다. 금융당국은 2년 전 과잉진료를 막겠다면서 기본형과 특약을 쪼개놓은 새로운 실손보험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때 이 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금을 이제까지 타지 않았으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김환진 기자입니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편된 신실손의료보험. 기본형의 도수치료나 비급여주사 등 특약을 더한 구조로 이루어져 기존 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지난 2017년 4월 도입됐습니다. 이 신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로 지난 2년간 보험금을 타지 않은 경우 이번 달에 보험을 갱신할 때 새로 책정된 보험료의 10%를 할인받게 됩니다. 실예로 2017년 4월 1일 신규 계약자가 2년 동안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이달 1일 갱신 시점부터 1년간 할인된 보험료를 적용받는 겁니다. 무사고자 할인에 대해서는 10% 이상으로 해주게끔 돼 있고요. 신실손의료보험이 차기 갱신되는 보험료가 88억 원이에요. 거기서 그냥 단순 계산한 게 10%에서 88억 원입니다. 2017년 4월 한 달 동안 신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8만 3천여 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67%, 즉 계약자 3명 중 2명은 이달부터 연간 1만 6천 원가량의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건강보험 적용 진료의 본인부담금이나 암과 뇌혈관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는 할인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체 실손과 유병력자 실손, 노후 실손 등 가입자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이번엔 물가 소식입니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자고 말하기가 겁난다는 분들 많으시죠. 물가 상승률은 역대 최저라고 하는데 체감 물가는 또 딴판입니다. 여기에 기름감마저 무섭게 오르면서 서민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형편입니다. 먼저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1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5%로 1965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전혀 다릅니다. 맥주값에 이어 소주값이 다음 달부터 오르는데 벌써부터 부담스럽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담되지. 음식점에서는 더 많이 받을 거고. 우리가 이렇게 사서 먹는 거는 괜찮은데 식당에 가서 먹으면 5천 원까지 받는데. 가게에서는 벌써 올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가잖아요. 싸니까 여기가. 가격 오름세는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국내 삼겹살 가격도 들썩이며 이달 평균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달보다 17%가량 뛰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우유를 비롯해 생필품 가격 오름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안 사게 되죠. 옛날에는 이웃 간에 나누고 이랬는데 물가가 오르니까 이제 나누는 것도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한편 휘발유 평균 가격도 리터당 1,400원을 돌파하며 10주 연속 오른 가운데 미국의 이란 원유 수출 봉쇄로 기름값이 더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어마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름값 상승세가 특히 무섭습니다. 특히 문제는 다음 달인데요. 정부도 일단 유가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 하는 말도 무성합니다. 취재기자와 이 부분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정인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일단 최근에 기름값이 좀 가파르게 뛰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차 갖고 다니기 무섭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올해 2월만 해도 휘발유값이 1,300원대를 기록했는데요. 불과 두 달 만에 1,400원대를 물론 앞두고 있고 또 1,500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국 휘발유 가격은 10주 연속 오르면서 리터당 1,441원을 기록했는데요. 서울의 경우 이달 둘째 주에 1,502원을 기록했는데 이번 주에는 1,537원으로 2주 사이에 30원 넘게 올랐습니다. 문제는 다음 달입니다. 당장 나흘 뒤인 3일 뒤부터 미국의 이란 제재가 시행되고 7일에는 유류세 인하가 축소됩니다. 휘발유값이 1,500원은 훌쩍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렇군요. 3일에는 이란 제재,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거고 7일에 유류세 인하까지 하면 이게 유류세 인하 축소를 한다는 게 한시적으로 많이 깎아줬던 유류세를 예전으로 되돌려서 조금 덜 깎아준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철회된다, 연장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대로 가나요? 경기 침체 속에 유가 상승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가 떨어질 때 유류세 인하를 결정하고 반대로 오를 때에는 유류세 인하폭 축소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 타이밍이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류세 인하폭 축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폭 축소는 대내외 여건을 모두 감안한 결정이라며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하폭이 15%에서 7%로 축소되지만 그럼에도 유류세 인하는 계속된다는 점에서 기름값 인상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 초에 유가 관련해서 이렇게 악재들이 몰려 있는데 정부가 좀 지켜만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뭔가 좀 대책을 내놓겠다는 이런 건 없었나요? 정부도 대책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석유공사와 농협이 박리담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알뜰 주유소 판매를 늘리고 온라인의 유류 원가를 공시해 경쟁을 촉진해 가격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게 대책입니다. 뭐 그런 대책이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꺼낼 수 있는 가장 큰 카드가 유류세 인하인데 이미 써버렸고요. 알뜰 주유소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이미 자리 잡거나 시행 중인 사안들입니다. 그만큼 유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택지가 별로 없고 효과도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기획재정부는 이란 원유 수익 금지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할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최악의 경우 유류세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내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오늘 밤 자정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변동률과 시세 반영률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공개된 가격안에 대한 의견 접수는 2만 8천 건을 넘어서 지난해보다 무려 2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5.24%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서울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입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 수는 51%나 늘었습니다.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은 불만을 쏟아냅니다. 예산을 해보니까 작년에 낸 금액이 약 한 30% 이상 올랐더라고요. 세금 30% 이상 올라가는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1가구 2주택이라서 종고세 나오고 재산세도 그렇게 나오면 1년에 천만 원 이상을 내면 우리네 나이 먹어서 벌이가 없는데 무엇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앞서 공시 가격 안에 대한 의견 접수도 2만 9천 건에 육박하면서 12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2배 넘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주택 아파트 거래 시장 자체가 대출 규제와 수요 간망세로 거래가 쉽지 않고 가격도 원하는 만큼 형성되기 어렵다 보니 하반기까지 매물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가격이 소폭 하향 안정되는 선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오는 6월 1일 최종 공시 가격을 발표합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스크린 결합 논란으로 출시가 미뤄진 삼성전자의 접히는 스마트폰 소위 갤럭시 폴드가 이번엔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이 특허 침해 소송, 무슨 이유 때문에 걸린 겁니까?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특허 관리 금융회사 유니록이 최근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에 갤럭시 폴드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니록이 문제를 삼은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안드로이드 빔을 이용해서 사진과 영상 등을 주고받는 기능, 또 하나는 무선 네트워크 통신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번 특허 침해 대상에는 갤럭시 폴드는 물론 갤럭시 S10 시리즈 등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의 70여 개 제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록이 과거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해 왔던 만큼 사실 확인 뒤에 차분하게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유니록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특허 괴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총 50여 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우리은행이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롯데카드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우리은행이 롯데카드 매각 본입찰에 참여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은 롯데카드 매각 본입찰에 MBK 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습니다. 롯데카드 지분 80%에 대해 우리은행과 MBK 파트너스가 각각 20%와 60%를 인수하는 조건이고 우리은행의 투자금은 3천억 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롯데카드의 유력 인수후보로는 하나금융이 거론돼 왔는데 우리은행이 국내 최대 사모펀드와 손을 잡은 만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애초에 롯데카드 인수후보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은행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수전에 참여하게 된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은행이 롯데카드 인수에 나선 배경은 우선 하나금융지주와의 이른바 지주사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금융은 하나금융과 지주사 3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 지난해 순이익이 1,500억 원이 넘어 인수를 하게 된다면 지주사 순위 3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카드는 국내 8개 카드회사 가운데 시장 점유율이 6위에 불과한데 롯데카드를 인수하게 되면 자산 순위 빅3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카드업 경쟁력 강화 역시 우리은행이 롯데카드 인수에 나선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정부와 오는 6월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 상황과 자동차 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다음 달 말 여러 상황을 검토해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항공이 내일부터 국내선에 이어 국제선에도 수화물 등 서비스 선택에 따라 비행기 운임 차등제를 적용합니다. 위탁수화물이 없는 승객은 기존 운임보다 최대 1만 5천 원씩 저렴한 가격에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는 2021년 고려대학교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해 내년 첫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학과는 SK하이닉스의 지원을 받아 우선 채용을 보장받는 형태입니다. 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와 카이스트 등과 반도체공학과 신설을 협의 중입니다. KT는 AI 스피커 기가진이 가입자가 올해 3분기 안에 200만 가구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KT는 IPTV 세톱박스와 AI 스피커를 결합한 기가진이 테이블 TV를 공개하면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우주입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남부지방 곳곳에 비수식이 있습니다.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5mm 내외로 양이 많지 않겠고요. 충청도와 경북 그리고 제주도에는 5에서 10mm, 특히 남부지방에는 많게는 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도로 시작해 아침까지는 약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는 서울과 광주, 춘천과 대구는 23도, 부산은 19도까지 올라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춘천의 경우 특히 14도 가량 나는 만큼 건강관리에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은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고 곳곳에 일교차 또한 크게 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은 아침까지 쌀쌀하겠고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새벽까지 흐리겠고 아침부터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광주와 전주 23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목요일에는 경상 동해안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